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마지막 대를 살아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세계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큰 전쟁이든 국지적인 전쟁이든 알려진 전쟁이든 알지 못하게 일어나는 일이든 어딘가에선 지금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였던 버트란드 러셀은 인류 역사의 93%가 전쟁이었고 전쟁이 없던 시기는 최 7%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7%마저도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늘 다툼과 반목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전쟁에 참전하셨던 이웃이나 친인척을 두고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이 죽지 않을 수는 없는데 전쟁에서 죽는 사람 중에 제일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안타깝게 죽은 사람일까요? 전쟁이 어제 끝났는데 오늘 죽은 사람일까요? 가자마자 죽은 사람일까요? 누가 제일 안타깝게 죽은 사람일까요? 물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연을 뛰어넘어 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 아군의 5인 사격으로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편이 쏜 것에 마저 죽는 거죠 실제 통계에 의하면 월남전 때 39%가 그리고 걸프전 때 52%가 아군의 5인 사격으로 인하여 사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적군과 싸우다 죽어도 속상한 일인데 자기 편이 쏜 총에 자기 편이 발사한 미사일과 포탄에 마저 죽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 생활에 가장 불행한 순간이 있다면 아마 교회 안에서 서로 5인 사격을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죄입니다 죄 죄와 싸우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둘째 죄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표어 말씀에도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말은 뭐예요? 뒤집어 말하면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언제나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대적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죄와 마귀입니다 그렇죠? 다른 분이랑 싸우려고 오셨습니까? 죄와 마귀와 싸우는 게 우리의 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마귀 취급하고 아궁끼리 싸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생각보다 살벌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세상에서 얘기하면 의견 차이로 끝나는 일인데 교회에서 싸움이 붙으면 자꾸 그것을 진리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철이 되면 여러분 우리도 다 사람인데 어떻게 정치의견, 정치적 소견이 다 같겠습니까? 그렇죠? 다 지지자가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며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지자가 다르고 지지 정당이 다르면 방금까지만 해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고 너무나 너무나 당신 얼굴에 하나님 형상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정치 얘기만 하면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이거 분별력도 없구만 하면서 냉정하게 변하는 겁니다 또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현상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그것도 김집사 기도 좀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미혹당했구만 분별 못하네 라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저 의견차로 여길 수 있는 일인데도 자꾸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갖다 대며 싸우니까 싸우지 않아도 될 일에 싸우고 갈라지지 않아도 될 일에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약 20년 30년 전쯤에 한국교회에 이제 현대음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오르간이나 피아노만 치던 찬송가 부르던 시대였는데 이제 드럼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타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제학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일수록 큰 홍역을 알았습니다 세상음악 들여온다 마귀적이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굉장히 소모스러운 다툼을 벌였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시절 기타를 배우고 앞에서 기타를 메고 찬양을 반주를 도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로 저는 마귀 자식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의 영역으로 끌고 가서 소모전을 벌이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그렇게까지 싸울 일입니까? 드럼 친다고 우리끼리 서로 삿대질 할 일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설교 사역할 때 교회 홈페이지에 장문에 항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항의 글이냐? 김성준 목사의 설교에 불교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교 영어를 뭘 썼나 했더니 제가 찰라라는 단어를 썼대요 인연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난리법석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제가 무슨 나미아부탑을 관세원 보살한 것도 아닌데 거품을 물고 어떻게 재단에서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 글만 보면 제가 무슨 강단에서 불교 강론을 한 줄 알 겁니다 여러분 그저 문장 표현 속에 우리가 이제는 흔히 쓰고 보편화된 그런 단어일 뿐인데 그게 불교에서 기원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대단히 신성모독을 한 것처럼 달려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드럼 갖고 그러든 기타 가지고 그러든 용어 가지고 그러든 본인이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싸움은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그분들은 진지해지고 대단히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의견차가 아니라 이건 진리에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는 순간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진리의 편에 섰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마귀 세력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절단이 나야 끝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교회가 나가야 끝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봉합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 일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와 아픔을 교회 내에서 받고 있습니까? 요즘 가나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나한 성도가 뭔지 아세요?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복받은 성도예요? 가나한 성도가 뭐냐면 가나한을 거꾸로 해보세요 뭘까요? 안 나가 예수님 있는데 교회 안 나가는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정체성은 갖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안 나가 가나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뭐 시대가 어려워서요? 핍박이 와서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에 괴이한 교회 안에서 세상보다 더한 일들에 상처를 받고 주님은 떠나지 않았는데 교회는 떠나는 이런 모순적인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큰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은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렇죠?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세상보다는 나은 사랑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공의와 진리가 여기서 이루어지진 않아도 세상보다 나은 상식이 여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리진리 하는데 너무 가슴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해봤거든요 노숙자들은요 진짜 무섭게 싸워요 막 찌르고요 죽일 듯 듯이 싸웁니다 그런데 일주일 있다 보면 또 둘이 친해져서 어깨 동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지난주에 그런 일을 겪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있냐 하면 아유 소주 한 잔 먹고 풀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 사람들은 싸우면 얼굴을 안 봐요 평생 안 봐요 차라리 소주 한 잔 잡수시고 푸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푸는 걸 왜 우린 못 풉니까? 왜 우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 중에 장자 같은 교회였습니다 일찍이 사도바오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됐고 성경에 쟁쟁한 아볼로, 디모데, 사도요한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시죠? 사도바오를 목회한다고 그러면 저 내보내실 거죠? 일부 때는 많이 웃으시던데 그만큼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바오를 목회했는데 다음에 아볼로가 와요 아볼로 다음에 디모데가 와요 디모데 다음에 사도요한이 와요 세상에 이렇게 복받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게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됐겠어요 바올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디모데가 꽃을 피우고 사도요한이 열매를 거두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들 밑에서 목양을 받으니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으니까 어떤 순기능이 일어나죠? 거짓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감히 이단이나 사이비 교사들이 발을 붙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사람이 와서 성경 앞에 줬다 폈다 하면서 미혹해도 대번에 알아차고 쫓아낼 수 있는 진리의 분별력이 에베소 교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도 그런 진리의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순회 목회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이었어요 바울도, 아볼로도,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서 잠시 머물다가 2, 3년 목회하다가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자주 바뀌면 목회의 공백이 생기겠죠? 그 목회의 공백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순회 전도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참된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순수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고개 끄떡거리고 거기 따라가고 그들에게 헌금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진리안에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들을 내어 쫓았다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니골라당 무슨 남 약올리는 이름 같은데 니골라 니골라가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곱 집사 있죠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을 비롯해서 일곱 헬라계 집사들을 뽑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이름이 링크된 사람이 니골라인데 이 니골라가 일곱 집사라면 당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집사예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니골라를 따르던 이단의 무리들을 니골라당이라고 불렀는데 이 니골라당이 지금의 구원파랑 굉장히 흡사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 악합니다 동의하시죠? 인간의 육신은 악해요 그냥 두면 악한 짓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죠 그런데 니골라당 교리가 그다음부터 이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 육체로 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해방됐고 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하죠? 쉽게 말해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 자유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과 행위를 별개의 문제로 떨어뜨려 놓고 살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내 믿음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삶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진리를 따르는 무리들이 당시 초대교회에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보면 이 니골라당의 문제들과 결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과 구원파가 맥이 같다고 얘기했죠? 구원파도 그러잖아요 한 번 구원받았냐? 너 그러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너 그날 구원받았으면 의심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말아라 회개할 필요 없다 너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과 거룩한 삶을 떼어놓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니골라당 구원파와 같은 거짓 교리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난 한 번 구원받았으므로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 내 맘대로 믿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히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런 모든 이단 사상에서 성도들을 지켜냈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던 것이죠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공격도 선방하며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무서운 책망을 듣습니다 무슨 책망입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해 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 사랑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슴 설레던 신앙의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눈물 나고 가슴 뜨겁고 열정 있던 시절로 되돌아가라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하는데 본문이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5절을 함께 읽어야 돼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만일 그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4절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서 5절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이 말은 뭘까요? 가슴에 있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는데 그 속에 사랑이 빠진 껍데기만 남은 진리 수호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검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 검으로 이단들을 내가 쫓았어요 그런데 그 검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칼집을 잃어버렸어요 내 허리춤에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칼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옆구리 찌르는 겁니다 내가 다치는 거예요 진리의 검은 사랑이라는 칼집에서 역사해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진리는 휘두르는 대로 사람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오인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요즘 좀 안타까운 풍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천지가 워낙 설치고 있으니까 지금 물론 코로나라 조금 잠잠해졌지만 신천지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기도원같이 신천지가 들어와서 역사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있어요 누가 이름을 알아요 출석을 불러요 관리가 안 되니까 와가지고 막 성도들 미혹하고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비상이 걸려가지고 저희도 아무튼 사역자들이 신천지 골라내려고 애를 썼는데 신천지들이 여러분 퉁명스러울까요? 친절할까요? 대단히 친절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친절한 사람 조심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신천지가 많으니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신천지인지 의심 먼저 하세요 이런 풍조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이름을 물어오거든 어디 사냐 물어오거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거든 신천지를 의심하세요 자꾸 이런 리트머스지를 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도들이 와서 신고를 하는데 저 사람 신천지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일이 좀 크게 나요 이 사람 신천지 딱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래서 가보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그 당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놀래가지고 계속 울기만 해요 계속 울기만 하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신천지는요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울게요 안 울게요? 세상 뻔뻔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절대 안 울어요 정체가 들으면 안 울더라고요 이 성도를 달래면서 고발한 성도에 가서 성도님 제가 아무리 봐도 신천지가 아닙니다 좀 한번 사과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실수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하냐고 하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내려가시더라고요 신천지로 오해받으신 분은 다시는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 그대로 오인사격입니다 오인사격 본인은 진리를 지키려고 하셨겠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칼집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님 말고 푹 찔러놓고 아님 말고요 상대방 철철철철 피우며 죽어가는데 아님 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보다 개신교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카톨릭의 타락상을 두고 보지 못하고 진리의 갓 기치를 들었던 종교개혁자들로 인해서 루터교, 장로교 같은 개신교회가 시작되어서 우리도 그 후회로 여기서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회 가장 안타까운 게 뭐죠? 진리진리 외치다가 카톨릭에서 나왔는데 또 자기들끼리 진리진리 외치면서 쭉쭉쭉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지만 이 성찬 떡에 주님이 임제하시냐 기념일 뿐이냐 상징일 뿐이냐 이거 놓고 박터지게 싸우다가 또 교단 갈라집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장로교만 해도 문교부에 등록된 것만 해도 교단 200개가 넘습니다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수가 틀려도 분열하고 다투는 거예요 진리진리하지만 그 속에 용납과 이해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진리로 이단은 몰아냈지만 진리로 서로를 정죄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자에 대한 용납이 없었어요 요즘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진리를 소화하자 진리를 사수하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유튜브를 봐도 맨 그런 소식들입니다 말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분별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회개하라라고 말하면서 많은 말씀 풀이와 시대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다 좋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분별하고 깨어있고 회개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의 결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회복과 연합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정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메시지에 그런 유튜브에 심취한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 우리 교회 평생 다녔는데 나 몰랐어 우리 교회 복음 없는지 나 평생 우리 교회 다녔는데 나 몰랐네 우리 목사님 깨어있지 않은지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야 가만히 본 이 사람들 이거 몰라 인정도 안 해 분별력이 없어 마치 자기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고 남들은 모르는 비밀한 것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깨어있는 성도라면 교회에 와서 손가락질 할까요 정말 비밀한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면 주님의 종을 비판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분별하네 못하네 그런 말을 할까요 어느 날 마귀가 부하 귀신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서 한 사람이 뭔가를 발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로비 한인교회 다니는 박집사님인 거예요 박집사가 누굴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에 낸 이야기니까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졸개 귀신이 대장님 저 박집사가 뭐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막 웃고 있어요 너무 좋아해요 뭘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마귀가 가만히 보더니 그러더래요 진리의 한 조각을 발견했구만 진리의 한 부분을 깨달았어 저 집사가 지금 그렇게 옆에 있던 귀신이 물어봐요 대장님 지금 저 박집사가 진리의 한 조각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발견하면 진리를 완전히 깨달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 난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저 박집사가 이제 자기가 깨달은 저 조각난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흔드는지 이제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저 박집사를 이용하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옆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세의 비밀을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십자가를 알게 됐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깨달은 것으로 자기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 조각난 부분의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것이야말로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대요 나 알아 거기 갔다 왔어 나 그거 들었어 나 그거 봤어 너 알아? 그거 몰라? 못 깨달아?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대요? 덕을 세운대요 모를 수도 있지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도와줄게 자기가 안다 깨달았다 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으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사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결론이 뭐예요?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결론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따름의 결론은 서로 거짓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할수록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가장 분명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이 성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는요 서로 사랑하게 해요 거짓 진리는요 서로 미워하게 해요 사랑은 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진리 진리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얼마가 맺혀지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프란시스코 아시죠? 성프란시스코가 사순절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40일 금식 여러분 해보셨어요? 40일이 아니라 여러분 내 끼만 안 먹어도 우리는 하늘이 팽팽 돌아요 40일 금식을 성프란시스코가 제자들과 했는데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내려갔다가 어떤 아낙네가 끓이고 있는 수프 냄새에 옆에 있던 젊은 제자 하나가 가만히 끌려 거기 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입에 떠넣고 말았대요 세상에 3일째 되는 날 그러면 안 아까웠을 텐데 39일째 되는 날 그런 겁니다 자기도 놀랬겠죠 수프를 떠먹고 나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옆에 있던 다른 금식을 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면서 그 제자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너? 너 지금 먹었어? 너 지금 하루를 남겨놓고 먹었어? 제정신이야?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에 찬 정죄의 따가운 시선으로 그 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이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프란시스코를 쳐다봤겠죠 무슨 마음으로? 선생님 혼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을 딱 프란시스코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코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갑자기 수저 하나를 딱 들더니 젊은 제자가 떠먹었던 수프를 천천히 떠먹더래요 한 숟갈 먹고 두 숟갈 먹고 세 숟갈 먹더래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경악을 하고 놀랐어요 선생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를 떠먹은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사랑으로 나타내야 돼요 너 먹었어? 너 그거 했어? 너 거기 갔어? 여러분 손가락질에서 바뀌는 세상이면 벌써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뀔 수 있을까요? 세상은 범죄한 자를 품어줄 때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워줄 때 배신한 자에게 기회를 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례나 무한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지식을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냐? 성경 공부를 했냐? 제자 영역을 받았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하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 떠들고 가르칠 줄 알고 얘기는 잘하는데 사랑 없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말 더듬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좀 모자라고 몰라도 사랑할 줄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진리 안에 깨어있는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리와 함께 지금 나는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남을 권면해도 정말 사랑이 있는가? 내가 남을 정말 사랑으로 돕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진리 외치지만 사랑 없는 차가운 모습으로 나는 진리 밖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부끄러운 인생들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차라리 조금 모를지언정 조금 모자랄지언정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저 타운에 가서 집 없는 거리의 아이들 밥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한 150명 정도 밥을 먹였는데 제가 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랑이 식어가요 메뉴는 좋아져 가는데 사역도 이제 능숙해져 가는데 사랑이 식어가요 너 자꾸 새치기 해? 너 두 개 먹었지? 너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할 거야? 제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만 줍니다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 잘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 회복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거리에서 사는 애들이 얼마나 거칠겠어요 거짓말은 뭐 이상 답안사고 새치기는 그들의 자랑이고 아무튼 말도 못하는 그 몇 시간 동안 아무튼 정말 많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번 주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역 다 마치고 이제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목사님 종고등부 정주찬 목사님이 팍팍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핸드폰을 혹시 어디다 뒀는지 아니에요 내가 당신 핸드폰을 어디다 둔지 어떻게 아냐 자기 지금 핸드폰이 없대요 빨리 전화를 그럼 내가 해보겠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찾는데 없어졌어요 사방팔방을 다 찾아도 없어요 또 하필이면 핸드폰이 좋은 거예요 또 아이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확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어떤 조그만 초등학생 여자애 같은 애 간었더니 자기가 봤대요 어디 갔니 그랬더니 차 트렁크 밑에 떨어져 있었는데 누가 주워갔대요 누구야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항상 제 일을 도와주던 애였어요 그 노숙인 애들 중에도 좀 그래도 영향력 있는 리더 애들이 있고 머리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가 갖고 갔다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하는 스태프 보고 빨리 삐끼끼끼끼 타고 타운으로 나가 잡아와라 왜냐하면 핸드폰이 없으니까 가서 직접 찾는 수밖에 없거든요 30분이 있다 연락이 왔는데 잡았대요 어떻게 됐니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런대요 그럼 당연하지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지 빨리 더 추궁을 해봐라 좀 이따 전화 왔어요 자기가 갖고 간 건 맞대요 근데 자기보다 더 센 애한테 줬대요 더 센 애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제가 야 얘는 내가 사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얘는 내가 두 달 정도만 더 가만히 지켜보다가 잘하면 월급 주고 한번 내가 진짜 사람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걔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잡아라 그랬더니 잡았더니 벌써 팔아치웠던지 좋은 라디오 하나를 들고 있고 그 미라 있잖아요 미라 얘네 입담배 그거 돈 있어야 하거든요 미라를 팍 씹으면서 폼 잡고 걸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이 됐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고 우리 또 부목사님은 언어도 잘 안 되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제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여기에 앉아 있는데 가만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이건 물증도 있고 지 입으로 분명히 내가 주웠는데 남줬다 했기 때문에 이건 신고하면 분명히 찾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미치는데 또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여기 경찰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옛날에 남산 밑에 데리고 가서 때리듯이 정말 심하게 폭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더군다나 거리의 애들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때려요 그래 얘네를 데리고 가면 진짜 속 세상말로 반은 죽여놓을 텐데 이렇게 해서 손을 찾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정주찬 목사님께 목사님 찾을 방법이 있어요 경찰한테 데려가면 이건 무조건 내가 볼 땐 찾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합니다 걔네가 많이 맞을 거예요 걔네가 많이 고통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사자는 본인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맙게도 우리 정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럼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아이들 또 봐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보나요? 차라리 제가 그냥 잃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에 고맙더라고요 아 진짜 고맙다 내가 정말 좋은 것을 해줘야지 동시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지금 이 목사님의 결단을 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밥은요 중들도 줄 수 있어요 옷은요 이슬람 신자도 줘요 언제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이 진짜 드러날까요? 내가 훔쳐갔을 때 나 배신할 때 나에게 거짓말할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내 앞에서 할 때 그때 품어주고 그때 용서해주고 그때 안아주고 그때 손잡아주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볼게요 주님이 만약에 진리의 잣대로만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숨쉬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 찾으러 갈릴리까지 가셔서 손잡아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자기 제자들 다 찾으시지 않습니까? 못자국 난 손하고 창자국 난 옆구리 내 손으로 안 만져보면 못 믿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만을 떨던 그 도마에게 자신의 못자국 난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왜 의심하였느냐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제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 쫓아가셔서 길에서 나타나시며 말씀을 풀어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주님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를 넘어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이 만든지 모르겠지만 뻔뻔하게도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진리의 칼을 넘어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자기 능력, 자기 인격으로 혼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뒤돌아 보십시오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못돼 먹었었나요?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나요? 교회 와준다고 생각하고 믿어준다고 생각하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절에 나를 믿어주고 나의 손을 잡아주고 기다려줬던 누군가가 있었지 않나요? 나에게 전화해 주고 나를 찾아와 주고 말도 안 되는 교만한 말들 할 때 그거 다 들어주던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진리의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우리를 붙들어주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 사랑과 용납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도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지켜야 되지만 그 진리 안에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요 비밀한 지식을 깨닫는 게 마지막 때의 준비가 아니에요 주님 이미 말씀하신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겁니다 뜨겁게 용서하십시오 그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에 내처럼